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동안 발표한 성명서 의과대학 정원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잔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한번 제가 다뤘는데 고등법원 구획은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저는 확인해보지 않았고 동아일보 기자가 이 근거가 참 빈약하다고 이렇게 판결문 여러 곳에서 지적했다는 내용을 제가 보도를 드렸는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의과대학 교수들이 검토한 이후에 낸 성명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농단 의대 입시농단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국민이 멈추게 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국민들이 다 모두가 헷가닥 해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정원 근거 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검토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료가 법원에 제출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람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정부의 과학적 근거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 첫 일성이 지금 나온 겁니다. 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근거 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검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엉터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일처리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딴 거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천 명을 증가시킬 건지 1,500명을 증가시킬 건지는 내가 아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바가 아니고 내가 언급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2천 명을 정원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분명히 준비한 상태에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인 겁니다. 지금 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악을 검할 수 없다.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군데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대학본부 간의 오호관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보고서 등은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눈 밖에 날 경우 대학들이 있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대학의 자율적 입장포명은 애당초 불가능했음을 악의 내립니다. 그냥 대학이 완전히 속박상태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이. 그래서 대학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처우도 열악해지고 그래서 아마 대학 교수님들이 선거 사기와 같은 그런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는 것도 다 이제 다 사그라들어버린 것 같아요. 나라의 전문가 집단이나 지식인 집단이 기계나 용기가 거의 없어진 겁니다. 의대 정원배정위원회에서는 학교별 교육적건을 고려한 배분 농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비상식적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 우격다짐 정원정책의 실수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야 뭐 의과대학 입 닥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보시기 당신들 지금 살인자들을 변호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애시당적 이런 합리적 토론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아마 이제 앞으로 선거 부정이 제도화가 돼 나라가 사정이 좀 팍팍해지게 되면 대중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부추겨가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늘어나겠죠. 이번에 의과대학 문제를 제가 보면서 그나마 나라가 성장률이 유지가 되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성장이 여러분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하면 점점 더 내부적으로 특정 집단을 속재양으로 삼아 여러분들 공격하거나 이런 행위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겠구나.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지 않더라도 이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에 개최되었고 정부의 2천명 정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보정심의위는 거저 유명무실한 거숙이 역할 회의였단 말입니까? 5월 10일 제2차 의료계획특별위원회 회의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도자료는 충격적이게도 이미 회의 전날 기자단에 배포된 보도자료와 토시아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정원의 필요성과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더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 때문에 한국인들은 두고두고 비용을 치르겠죠.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지성과 이성의 가동이 다 중지가 되니까 일단 그 사람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집단을 나쁜 놈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아드렐랄린 같은 이런 분들 분노의 여러분들 분출이 돼가 여러분 그 다음에 다 논의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가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사들이 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의대 정원 정원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결정의 애슴이 드러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로농단 의대 입시농단을 멈출 수 있게 나서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대부분 핵가닥 해버렸는데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그게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무기력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5월 17일 법원 판결이 내린 다음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열리는 것은 부실한 의사 교육과 부실 의사 배출로 이어져 환자 안전을 위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합니다. 이게 32개 대학 총장은 의대 시행 1만 3천여 명의 고등법원 항고심 3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리지기 이전에는 모집 요강 발표를 5월 30일까지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법부가 없으니까 선거 문제하고 판박인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의사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제 눈에는 의과대학 여러분 정원 학대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과정이나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덮기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과정이나 그게 완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지 않게는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지금 자화상인 겁니다. 많은 분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처리하겠지만 저는 그게 통합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한국 사회의 그냥 지금 모습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선거가 제어되지 않는 상태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주리를 털겠느냐. 그렇게 해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나 이런 데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의로 관계자들이 자기의 여러분들 그 억울함을 호소해 해가지고 해결해 줄 때가 아무데도 남아 있지 않는 겁니다. 검찰 경찰 언론 모두가 다 그쪽에 정치 권력의 줄을 다 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오늘 이게 이제 10차인데 이거는 5월 6일이네요. 5월 6일이니까 보건복지부는 정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치인 의료현환협의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의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반을 떠나가지고 법리적이거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다수 국민들이 그냥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여지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합당한 앞으로 대우를 받겠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들은 이제 정부가 거듭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도 안 돌아가는 겁니다. 전공자 전문의들이 복기 데드라인에도 움직이지 않는 본인들이 안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전공의들이 전공이 안 따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뭔가 하니까 필수 의료분야의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현자에 주려는 겁니다. 복지부의 최근 3년간 전문의 자격시험 최조합격자 행안을 보면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합격자는 20명대에 머물러 있고 소아청소년 합격자는 매년 감소해서 170명대에 머물러 있고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전문의 수가 적어 인력 대처가 어려운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과목이나 중환자실 응급실부터 큰 타격이 생길 것이다. 수술 같은 게 이루지기가 힘들게 되겠죠. 참 윤 대통령은 일 하나 잘합니다. 망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하라는 일은 잘 안 하고 여러분 이 보시죠. 한 해 20명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혈관 흉부외과에 들어가는 소위 전공의들은 사명감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나 개인적 선호가 강하지 않으면 이걸 못해낸다는 겁니다. 이런 피가 막 튀는 그런 수술 현장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게 1년에 한 20명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현대 아산병원에 아주 오랜 경험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점심시간으로 돌아오다가 불의에 사고를 당한 그런 너무나 애통해한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사분 하나가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의사의 후보군들이 1년에 20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규모 수술을 담당하는 주로 이러면 암수술 이런 걸 담당하는 분들이겠죠. 이게 20명밖에 안 당합니다. 저도 이 자료는 처음 봤네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합격자가 1년에 2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몸비가 그냥 돌아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전문의 특히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한 명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거죠.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뭐 억울한 것을 해결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가 사라져서 호소를 할 때가 없고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4년간 선거 여름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 갖고 있는 심적 상태가 어디에 호소할 때가 없는 겁니다. 경찰 다 덮고 검찰 덮고 대법관 덮고 법원 덮고 감사원 덮고 대통령 덮고 전부가 다 덮는 겁니다. 의사들이 느낀 그런 기막힌 심정이 비슷할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덮고 차관 덮고 공무원 덮고 대통령 덮고 전부가 다 덮는 겁니다. 치어아비 맥겠습니다. 홍할배는 진짜 해모감. 무슨 해모감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홍할배를 왜 그렇게 해모하는지.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내가 궁금하니까 치어아비님은 제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홍할배가 왜 진짜 해모감을 가지는지 한번. 그리고 홍할배가 뭡니까 홍할배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홍할배다. 홍할배가 이준석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여기에 익명성을 가지고 글을 쓰더라도 좀 자기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단어를 좀 정제하라는 이야기죠. 내 함께 이런 공할배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상대방이 공할배라고 쓸 때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공할배라고 쓰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게 품위 없이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냥 홍준표 씨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오케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그걸 덧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나이를 들어가는데 홍할배라고 왜 하냐 이야기죠. 과거에 여러분들 일본계 해군 제독 출신인 일본계 미국 대사한테 여러분들 그 코수염 때문에 공격하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냐 이야기죠. 그건 금기지 않습니까.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그 사람의 나이를 갖고 이런 공격하는 그런 차별이잖아요. 차별.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외모 연령 그 사람의 별명 이런 걸 안 써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예의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렇다 이런 치어암님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고 바꾸면 되니까 이런 토론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폄하거나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